아 그냥 전쟁 치르듯이 그냥 치르듯이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축구를 보면서 그렇게 이기지 못한 건 너무나 아쉽다고 생각했지만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저희 선수들은 전혀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그쪽 선수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함성 치르고 밖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막 선수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안질 나는 눈빛이 그냥 살아있더라고요 북한 선수들이 우리는 정상적으로 기술적인 축구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 그 애들은 정신이 가미된 그런 축구를 하는 그런 형태가 돼가지고